이런..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는데? 와.. 미쳤다 오! 오씨 갑자기야 어떡해.. 큰일 났어 진짜 안녕 아 뭔가 내 생각과는 조금 아.. 야.. 이거 진짜 모르겠다 와.. 뭐야 와.. 이거 진짜 제가 낭량 특집을 준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께 스포를 하고 싶어서 일단 방송도 할 건데 지금 가는 길인데 야.. 사실 나 무서운 걸 별로 안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지금 저는 어.. 뭐야 야 하지마 하지마 어떡해 야.. 여러분 이따 다시 만나요 야..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아.. 아까 뭐 있었는데? 아니었어? 아니야.. 야 열지마 아.. 설마 이거 아니지? 열지마! 열지마 야.. 이거 폐가 아니야 이거 심지어 아..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? 어떡해.. 이따 여러분 다시 만나요 나 너무 무서워요 흐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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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